레위기 22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여라.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곧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주다.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자손 대대로 어느 누구든 몸이 부정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다시는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악성 피후병을 앓는 환자나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는 환자는 그 병이 깨끗해질 때까지는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누구든지 죽은 것을 만지거나 정액을 흘린 남자와 몸이 닿거나 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 또 어떤 길 짐승에든지 닿아서 부정하게 된 사람 또는 어떤 부정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 곧 이런 부정한 것에 닿은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부정하다. 해가 진 다음에라도 물로 목욕을 하지 않으면 그는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해가 지고 정결하게 된 뒤에는 자기 몫으로 받은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저절로 죽었거나 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은 먹지 못한다. 그것을 먹었다가는 그것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 나는 주다. 그러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여 욕되게 하면 그것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는다. 나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제사장이 아닌 어느 사람은 아무도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제사장이 데리고 있는 나그네나 그가 쓰는 품꾼도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을 지불하고 자기 재산으로 사들인 중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집에서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들도 자기 몫의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딸이라도 여느 남자에게 시집갔다면 그 딸은 재물로 바친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러나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하여 자식도 없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시집가기 전처럼 아버지 집에서 살 때에는 아버지가 먹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여느 사람은 아무도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모르고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으면 그는 그 음식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그 위에 더 보태어 제사장에게 갚아야 한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그 거룩한 제사 음식 곧 그들이 주에게 바친 재물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자기들이 먹을 제사 음식을 여느 사람들이 모르고 먹다가 죄를 지어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사는 외국인 나그네가 재물을 바치고자 할 때에는 그것이 서약한 것을 갚으려고 해서 바치는 것이거나 자유로운 뜻에서나 주에게 번제물로 바치려는 것이거나 모두 나 주가 즐거이 받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수컷으로 흠이 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 너희는 어떤 것이든지 흠이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바치면 나 주가 너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서약한 것을 갚으려 하거나 자유로운 뜻으로 재물을 바치려고 하여 소떼나 양떼에서 재물을 골라 나 주에게 화목재물을 바칠 때에는 나 주가 즐거이 받도록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서 바쳐야 한다. 재물로 바칠 짐승에 어떤 흠도 있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것이나 다리를 저는 것이나 어떤 부위가 잘린 것이나 고름을 흘리는 것이나 옴이 난 것이나 종기가 난 것을 나 주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재단 위에다 넣고 불살라 나 주에게 바치는 재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뜻에서 바치는 재물이면 소나 양 가운데서 한쪽 다리는 길고 다른 한쪽은 짧은 것이라도 괜찮다. 그러나 서운한 것을 갚는 제사에서는 나 주가 그런 것을 즐거이 받지 않는다. 짐승 가운데서 고한이 터졌거나 으스러졌거나 빠지거나 잘린 것은 나 주에게 바칠 수 없다. 너희가 사는 땅에서는 너희가 이런 것들을 재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또한 외국인 자손에게서도 이런 불구나 병신이 된 짐승을 받아다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음식으로 바쳐서는 안 된다. 이런 불구나 병신인 것을 재물로 바치면 나 주가 너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이랫동안은 그 어미 품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여드레째 되는 날부터는 그것을 재물로 삼아 나 주에게 살라 바칠 수 있다. 나 주도 그것을 즐거이 받을 것이다. 그 어미가 암수하거나 암약이거나 간에 너희는 그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죽여서는 안 된다. 너희가 나 주에게 감사의 재물을 바칠 때에 너희가 바치는 그 재물을 나 주가 기쁨으로 받게 바쳐야 한다. 재물로 바친 것은 그날로 너희가 다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는 내가 명한 것을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나는 주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니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나는 주다. 10편 28편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악인들과 사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싸잡아 내동댕이 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 악한 행시를 따라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받을 벌을 그들에게 되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손수하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멸하십시오.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오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10편 29편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쪄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쪄개신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리온 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켜 낙태하게 하고 우거진 숲조차 벌고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전도서 5장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운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운한 것을 지켜라. 서운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운하지 않는 것이 낫다. 너는 혀를 잘못 놀려서 죄를 짓지 말아라. 제사장 앞에서 내가 한 서운은 실수였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왜 너는 내 말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룩한 일들을 부수시게 하려고 하느냐.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어느 지방에서든지 가난한 사람을 너가 파고 법과 정의를 짓밟아도 너는 그것을 보고 놀라지 말아라. 높은 사람 위에 더 높은 이가 있어서 그 높은 사람을 감독하고 그들 위에는 더 높은 이들이 있어서 그들을 감독한다. 한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왕이다. 왕이 있으므로 백성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짓는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요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망일을 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자지만 배가 부른 부자는 잠을 편히 못 잔다.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다.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디모드의 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크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드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크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보므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의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시를 따라 하신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허모게내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메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